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 선언 준비를 했고요. 이게 샤룰리스테론이랑 니콜키드만 나온 영화 맞죠? 네 맞습니다. 마고로비도 나와요. 할리우드 퀸 아마 아실 것 같은데 DC에서 나오는 캐릭터죠. 이 세 명이 주연을 했고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줄걸리를 먼저 설명드리면 미투운동의 결정적인 촉발점이 할리우드 영화계 거물입니다.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면서인데 그 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미국의 보수 언론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. 폭스뉴스의 사장인 로저 에일스인데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요.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미투운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가 되고 그 실화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 선언입니다. 아니 줄거리만 들었을 때 너무 내용이 사실 궁금해지거든요. 저도 이 영화를 어떻게 볼과 간점에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? 저는 보통은 볼과 간점에서 먼저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안 볼과 간점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. 아 안 볼까. 이 영화가 별로라는 게 아니고요. 이미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. 좀 무거운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보고 나서도 뭔가 또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. 많은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. 여러분들 요즘 너무 습하고 지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가는 분도 많으실 텐데 기분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영화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. 이 영화는 그렇게 보기엔 적당한 영화는 아닙니다. 너무 좋다. 사실 모든 분들은 봐라 봐라 이러는데 이러한 멘트 너무 좋아요. 저는 이렇게 안 볼과 볼과를 그동안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소개를 드렸거든요. 근데 볼과 간점을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오히려 좀 보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나는 그런 건 상관없고 메시지는 영화라도 상관없다는 분이라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한데 계속 슬프거나 우울한 영화가 아닙니다. 유머도 많이 들어가고요. 좀 풍자적인 성격도 있고 영상미도 좋습니다. 그래서 좀 우울한 인간극장 닿기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재밌는 시사고발 프로그램? 요즘에 또 한정 시사 프로그램 시청률 잘 나오면 엄청 잘 나오거든요. 그런 걸 보는 재미가 나고요. 예를 들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. 네.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의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죠. 근데 거기에 경제 영화도 되게 어려운 게 많이 나오고 미국 경제가 망해가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좀 우울하기도 한데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. 그런 성격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의미로도 상당히 좋은데요. 단순히 이 사건을 그냥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끝나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. 또 유명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냥 한번 재현해볼까 이러한 영화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들이 어떻게 쉽게 은폐되고 축소되는지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짚어낸 영화입니다. 예를 들어서 주인공인 샤를리지 테론이 사장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장이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팀원들 친구와 동료들이 압박하는 겁니다. 야 너가 잘리면 팀원이 우리도 당연히 잘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?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또 마고로비도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데 동료 직원한테 너무 자기가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? 얘기하지 마. 그런 분위기.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내가 연루되는 거 자체가 싫어.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되게 리얼하게 묘사가 되거든요.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또 구조적인 문제까지 잘 짚어내기 때문에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오늘 이렇게 줄거리 얘기 들으니까 되려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강하네요.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